알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퇴해 각각 멍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결음조차 주지 마요 설탕이 필요해 난 몸에 나쁜 게 좀 필요해 뜨뜨미지근한 건 그만해 막 솔직하겠다고 그게 뭐라고 I need some sugar I need something fake 진심이란 게 뭐야 난 상관하네 둘 다 알잖아 limit 꼭 끝날 텐데 뭐야 광락와미타 I need some sugar I need something fake 전혀 그런 거 몰라 자극적이게 굳이 알려고 하지 말자 의미 그놈의 의미 어서 다 녹여줘 다 없으셨는데요